월급 거북이 vs 집값 토끼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제목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딱 요즘 상황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오늘 저스틴 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에 나오셨고 그다음에 민경문 과장님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젊은 청년들 조금 있으면 장가가서 가정을 꾸려갈 마음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지금처럼 집값이 빨리 뛰는 걸 보면 참 암울하죠? 못 사죠 지금 못 사죠 그래서 집도 못 사고 그러니까 아마 결혼율도 좀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올랐고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하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뭐야 여친도 없으면서 집값을 좀 걱정하려야 돼 사야죠 저기 뭐야 그러면은 여친하고 이제 당연히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집 꾸미고 사고 들어가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걸 생각을 할 텐데 우선 렌트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 둘이서 벌고 있는 월급에 과연 애까지 낳을 수 있을까 몰게지 낼 수 있을까 재산세 보험료 이런 것까지 그러면 이제 까마득하니까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보통 부모님 집에서 대부분 이제 나이 많을 때까지 계기죠 그게 대부분 현상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월급 올라가는 지난 40년 동안 월급이 얼만큼 상승을 했으며 또 집값이 지난 40년 동안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청년들이 요즘은 이 참 뭐랄까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그렇게 불리한 조건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죠? 자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한 그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면은 정말로 그 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과 월급의 상승률이 그 차이가 더 많이 날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두 분이서 만약에 가정 꾸려가지고 애 났다 그러면은 그때는 더 힘들어질 거야 그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슬라이드 보도록 하죠 월급 거북이 대 집값 토끼 이거 제목 누가 가져왔어요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진짜요? 쓸만하네 월급 올려줘야겠네요 월급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연간 집값 상승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이 60년도부터 숫자가 나왔는데 대충 보이시죠? 1960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얼마를 보여요? 한 2만 2만 불 2만 불이야 2만 불 상관하네요 2만 불 물론 이제 그때는 돈이 더 쌌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요즘 미디안 가격 그러니까 중간 가격 미국 전역이에요 미국 전역의 중간 가격이 지금 한 40만 초반대라는 거예요 41만 42만 정도 2020년에 2020년? 22년이구나 22년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계속 상승이잖아요 물론 잠깐 내려왔다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 타서 잠깐 내려왔다 다시 올라올 때도 있고 근데 40년 동안 봤을 때 쭉 오는 트렌드를 보게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올 겨울에 또는 이번에 이자를 올렸다고 하락을 했다 좋아 근데 그 하락한 게 계속 하락한 걸로 머물러져 있을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을 할 건지 여기 서프라임 왔을 때 보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 가격이 26만 불 하다가 얼마예요? 22만 불로 떨어졌어요 그게 최고 하락인 거야 지난 40년 동안 최고 하락세 그러면 26만에서 22만으로 떨어졌으면 4만 불 차예요 그러니까 한 20% 떨어진 거죠 그러면 20% 떨어졌을 때 샀으면 부자가 됐나? 아니죠 아니죠 이때 최고가에 샀어도 26만에 샀어도 지금 와서 보면 싼 거예요 이때 이 당시 2006년도에 산 사람도 지금 보면 싼 거야 그 당시에는 최고가에 아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집 샀네 그랬어도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싼 거라니까 물론 2009년도 10년도에 집을 샀으면 더 하락해서 잘 샀겠죠 이때 가격이 거의 한 7, 8년 전 가격으로 산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코로나 때도 살짝 하락세가 왔다가 2년, 3년, 4년 전 가격으로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가격은 1년, 2년 새에 다시 회복을 했고 또 지금 2022년에 왔을 때 이자율이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집값이 한 10%, 20% 정도 하락세가 왔어요 이게 구매할 적기라는 얘기예요 잠깐 떨어졌을 때 10%, 20% 떨어졌을 때 이때 외에는 앞으로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2009년도의 가격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쫓아올 수 있는 가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40만 초반대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2006년도, 아니 뭐야 2010년도 가격을 바라면 절반이 떨어져야 되는데 절반이 떨어진다고요? 좀 어렵 거 같지 않아요? 많이 많이 어렵 거 같죠? 절반이 떨어지겠다? 그러면 아마 솔직히 이때도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솔직히 세상이 망한다 제일 큰 은행들 다 나가자빠지고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아니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가 와싱턴 뮤추얼이라고 있었어요 그거 은행 망해서 지금 체이스가 흡수한 거잖아요 은행들이 다 나가자빠졌어요 그런 큰 사태에 왔을 때 20%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50% 하락이 오려고 하면 이건 세상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2010년도에 샀을 때 가격 앞으로 평생 못 볼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2022년도 지금 가격이 하락세가 왔죠 이거 앞으로 평생 못 보실 거예요 이 가격은 그러니까 지금이 최하예요 제가 왜 지금이 최하이라고 얘기했는지는 다음에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인컴 이게 우리 민과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970년대랑 2020년대 인컴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지금 로워 인컴인 사람들이랑 어퍼 인컴인 사람들의 갭 차이가 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970년도에 로우 인컴은 2만불 근데 2020년도에 로우 인컴은 3만불 거의 50%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50% 상승했느냐 지난 50년 사이에 50% 상승했어요? 물가가 50%만 냈어? 아니죠 그러면 가스값이 1불 하던 게 1불 50이어야 돼 아니잖아요 아니죠 나 고등학교 때 기름값이 1불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나이가 나오는구나 한 25년 전인가? 거의 한 30년 전이지 30년 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기름값이 1불이었는데 지금 1불 50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훨씬 몇 배잖아 근데 로우 인컴이었던 사람은 50%밖에 인컴이 상승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집값 상승한 거 봤죠 집값 상승이 2만불에서 40만원으로 뛰었어 그럼 몇 배요? 20배죠 그렇죠? 집값이 20배가 뛴 거야 근데 인컴의 상승은 20배면 얼마야? 2000%잖아 네 그렇지? 근데 이거는 50% 뛰었어 지난 50년 사이에 그러니까 더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로우 인컴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컴도 2000%가 떴어야지 그렇죠? 이해돼요?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죠 미들 인컴은 말이 되나? 1970년도에 6만 불이 드는 사람 지금은 9만 불 벌어요 그게 중산층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중산층은 9만 불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전체야 이건 캘리포니아 얘기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중산층은 9만 불이 아니죠 그렇죠 캘리포니아 중산층은 아니죠 캘리포니아 중산층은 아마 한 15만 불 정도? 중산층인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 6만 불에서 9만 불로 뛰었다 50% 뛴 거거든요 역시 먹고 살기 힘들다 50%밖에 안 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퍼 인컴은 인컴이 거의 70%가 뛰었어요 1970년도에 13만 불 벌던 사람이 지금 22만 불 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로우 인컴, 미들 인컴은 50% 뛰었을 때 하이 인컴은 70%가 뛰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인컴에 올라가는 것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컴이 낮은 사람은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에선 봐도 벌써 부자인 사람들은 돈을 더 빨리 벌고 있는 거고 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났을 거고 그렇죠 역시 가슴 아프죠 그리로 가야죠 네? 그리로 가야죠 어디로 가요? 갈 수 있어요? 어퍼 인컴을 간다는 거면 자산을 한다는 거야? 자산을 자산으로 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셔 보시게 되면 미디언 하우스 홀드 인컴 지지부지 해요 올라갔다 내가 갔다 하는 거 근데 집가격이 오른 거 보시게 되면 홈 프라이스 뛴 거는 엄청나게 뛰니까 그렇죠 이걸로 보게 되면 진짜 가슴이 아프죠 먼틀리 몰게지 페이먼트 보시게 되면 그 2006년도 2008년도는 먼틀리 몰게지 페이먼트가 높았어요 그렇죠 이때는 그 뭡니까 비쌀 때 네 이때는 비쌀 때였죠 그 서프라임 왔을 때 그러고 나서 2010년도 12년도가 최적기 였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다 웨어세 인이퀄리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민과장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본인이 이거 서류 가져온 거 아니야 탑 1% US 하우스 홀드 인컴 have almost as much wealth today as the bottom 8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탑 1%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최고 1% 부자들이 80%의 사람들의 자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가 이해돼요 1%가 최고 1%가 미국 하위 80% 합친 거하고 비슷한 정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1%에서 8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에서 1등하는 애가 반에서 40명하고 맞먹는 거야 한국 학교를 치면 한 반에 50명 있다고 쳤을 때 그렇죠 1등이 꼴찌 40명들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됩니다 가슴이 확 받았지 않아? 승질나지 않아? 최소 상위 20%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솔직히 가늠이 좀 안 돼요 80%에 뭐 안 돼 반에서 1등하는 애하고 뒤에 10등부터 50등하는 애하고 이게 똑같다는 얘기지 그렇죠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더 나아질 거냐 더 나빠질 거냐 더 나아질 거냐 그 얘기는 부자인 사람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가 되면서 아래쪽에 80%인 사람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 거냐 그럴 리는 없죠 그게 더 아닌 이유가 뭐예요? 아까 부동산 가격 차이와 인컴 돈을 벌어서 그 자산 올라가는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토끼라고 그러면 돈의 그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는 거북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그 자산 올라가는 걸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월급 버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돈을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려고 버는 거거든 먹고 사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페이먼트 되는 거야 스타벅스 가고 넷플릭스 돈 내고 차값 내고 렌트비 내고 뭐 이거저거 그냥 자기가 써야 되는 그 소비 익스펜스 네세세이 익스펜스 하고 뭐 자기가 조금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은 돈이 없어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산이 없어 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무슨 자산을 사 자산을 못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페이먼트만 하고 끝나는 거야 내가 번 돈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북이겠어요? 토끼가 되겠어요? 거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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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도 뒷걸음질하는 거북인 거야 왜? 인플레이션이 지금 8%잖아 근데 이 사람 인컴이 8%씩 올라? 아니죠 그것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직원들 저기 인컴 아 뭐야 월급 올려다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뭐야 노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라이브 끝나고 라이브 끝나고? 오케이 제거 대상이 한 명 생겼다 이제 자 가난한 사람은 페이먼트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럼 중산층은? 조금씩 자산 투자하면서? 자산 투자를 준비하다가 끝나 준비 무슨 얘기냐 크레딧 좋게 쌓아놔 다음 페이먼트 하려고 돈 모아 네 그러면서도 직접 자산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살짝 부족하죠 네? 살짝 부족하죠 네 근데 돈 모아서 자산 살려고 그래 그죠? 그게 중산층이에요 크레딧 좋게 해가지고 뭐 750점 만들었어 크레딧 그리고 자산 뭐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모아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래 네 근데 어떻게 돼? 이도 저도 못하고 못 사 왜? 샀다가 깨지니까 또 본인이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식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 테넌트 관리 또 뭐 여러가지 두려움들이 생기죠 테넌트가 돈을 못 내면 어떻게 해 부터 뭐 이거 고장나면 어떻게 해 또 여기 무슨 렌트 컨트롤이 어쩌네 또 이거 몰개지는 다 내가 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막상 30만 불이 생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은행 CD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안전한 뭐 뭐 스탁을 한다든지 뮤추얼 펀드 네 뭐 이러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산층인 거야 그냥 준비하다 끝나는 게 중산층 부자는요 돈을 더 불리겠죠 돈을 어떻게 불리겠어요 레벨이지를 써서 이미 있는 걸로 더 크게 사고 돈으로 돈을 벌어요 중산층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부자인 사람은 자기 돈으로 자산을 축적해서 그 자산이 돈을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시간하고 싸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해돼요? 시간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뭔지? 시간을 갈아서 내 시간을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으로 환산을 하는 거야 네 근데 부자인 사람은 시간을 쓰지 않아 내 돈을 집어넣어 그리고 돈이 나와 이해돼요? 네 조금 어려운 컨셉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할 수도 있긴 한데 부자인 사람은 돈을 넣고 돈을 받아 본인이 시간과 싸우지 않아요 시간을 싸우는 순간 져 시간이 이겨 시간이 100% 이겨 지금 내가 보여줬죠 지난 40년 동안 집가격이 오른 거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거 하고 그 차이가 부익부 빈익빈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시간과 싸워서 내가 시간을 집어넣어서 월급을 받아서 일을 하겠다 또는 내가 한 달에 천불 더 받으면 내가 내 상황이 나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한 달에 천불 더 번다고 해서 본인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본인이 부자가 될 것 같다 생각하신다 그러면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에서 중산층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를 오늘 해드린 건데 막 전곡을 팍팍 찌르죠 찌릿찌릿하지 사실이니까요 조용히 하고 있잖아 승질나서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관련 뉴스 좀 볼게요 이거 어제 발표 났어요 오늘 수요일이죠 맞다 몰게지 자이언트 몰게지 자이언트 레이스 로운 리밋 레이저 로운 리밋 로운 리밋 로운 리밋 로운 리밋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로운 리밋 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잖아요 로운 리밋 로운 리밋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집을 좀 더 살 수 있게 그렇죠 로운 리밋 그러니까 그 페니매 프레디 맥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원래 이게 개인 회사들이었는데 2008년이었나 9년도이었나 이때 서프라임 몰게지 사건 터지면서 정부에서 이 회사들을 흡수를 했어요 이 회사들이 뭘 하는 회사였냐면 은행들이 융자를 찍어내잖아요 그 융자들을 샀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민 과장이 은행이야 예를 들어서 벤커매리 가고 갈게 근데 저스틴 씨가 집을 사고 싶어 그래서 벤커매리 캔터 와서 나 50만 불짜리 집 사는데 45만 불 빌려줘 그럼 여기서 45만 불을 빌려주잖아요 집을 샀잖아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제 프라미스트리 노트하고 딜 오브 트러스트를 주죠 그 얘기는 차압해도 돼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씩 낼 거야 그런 노트죠 증서예요 그럼 그 증서를 벤커매리 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 융자 회사의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그 많은 금액을 뽑아내야 돼요 그 잔고를 줄여야 돼 너무 많으면 돈이 많은데 이자는 투자자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CD라든지 세이빙스 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이자를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 잔고를 줄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잔고가 줄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돌아 그래가지고 페니매나 프레디맥 제가 페니매나 프레디맥이라고 할게요 이런 융자를 사는 회사한테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저스틴 씨는 페이먼트를 뱅커메이커 하다가 페니매나 프레디맥한테 갑자기 융자 페이먼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노트에는 누구든지 그 노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융자를 내겠다는 그 계약서가 써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그걸 팔아버리고 그 페니매나 프레디맥에서 45만 불을 주는 거야 은행한테 그럼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융자가 45만 불을 또 찍어줄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론필을 받고 네 그게 페니매나 프레디맥이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페니매나 프레디맥은 이 자산규모가 엄청나요 그 그 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페니매가 예를 들어서 어 뭐 뭐 예를 들어서 크레딧스코어 650점 이상한 사람한테 팔고 그 다음에 뭐 20% 다운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직장 뭐 좋은 사람 뭐 이런 그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가이드라인에 맞게 융자를 퍼줬으면 내가 그거 다 살게 라는 가이드라인을 그 그 뽑아내요 그러면은 벤커메이커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융자를 다 찍어내 왜 나중에 혹시 팔아야 되면은 금방이라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융자가 솔직히 그 자산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품이거든 네 그러니까 은행한테는 그 돈이 필요하면 여차하면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화를 시켜야 되니까 네 그걸 사줄 수 있는 그 돈 부자가 야 이런 레귤레이션에서 내가 융자 뽑아놨으면 내가 언제든 살게 그러면은 이 융자 회사 회사 입장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융자를 퍼주는 거야 왜 팔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페니매나 프레디맥이 정해주는 그 가이드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이해돼요 얼만큼 중요한 건지 그렇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융자가 되고 안 되고 융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페니매나 프레디맥이 정하는 게 그게 융자의 법이야 물론 그 융자법에 안 따르면서 융자를 은행에서 해줄 수 있죠 그거를 Non-QM Mortgage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묻지마융자인 거야 묻지마융자 예를 들어서 뱅크 스테인먼트 예를 들어서 장고가 이분은 넉넉히 있으니까 그냥 내가 우리 은행에서 뽑아줄게요 그러면 그거는 이 은행에서 평생 갖고 있어야 돼 다른 은행한테 못 팔아 왜 페니매나 프레디맥에서 그거 안 사잖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벤커메이카에서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한테도 프레디맥이나 페니맥을 살 수 있는 융자 그러면서 은행들끼리도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체이스한테 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뭔가 다시 큰 은행에서 그걸 사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은행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팔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벤커메이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스페셜 프로덕트 나왔어요 그러면서 크레딧 점수 550점이어도 우리는 융자해드려요 그 대신 30% 다운하셔야 돼요 그러면 페니매나 프레디맥에서는 그거 안 사거든 그러면 벤커메이카는 만약에 그런 스페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팔았으면 그게 자기 은행에서 평생 갖고 있으려고 찍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니매나 프레디맥이 레귤레이션을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어제요? 어제구나 어제 발표가 난 게 뭐냐면 2023년부터는 프레디맥이 페니매가 자기네들이 융자를 살 수 있는 금액을 지금까지 90만 중반 정도 90만 중반까지만 산다고 했었어요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또 뭐 이렇게 좀 그 비싼 지역에서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108만 불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2023년부터는 거의 10%가 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여파가 있느냐 하면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120만 불짜리 구매가 들어오고 거기서 10% 다운한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융자를 프린트해 줄 수 있는 거야 왜? 돌아서서 페니매한테 팔면 되거든 그래서 이자율도 낮아지고 그 가이드라인도 되게 완화가 되면서 120만 불까지도 LA나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융자가 훨씬 부드럽게 돌아가게 돼 아 지금까지는 110만 불만 넘었으면은 네 은행에서 평생 갖고 있을 생각으로 프린트를 해 줬어야 됐어요 아 그런데 은행이란 게 솔직히 돈 장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자기네 돈이 유동 있게 유동성 있게 자꾸 풀려줘야지 그렇죠 은행한테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동성 없는 걸 자꾸 프린트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돈이 모자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10만 불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우선 집가격이 오른 거를 인정해 주는 거기도 하면서 좀 더 융자가 더 원활해진다 그리고 비싼 집들도 이제는 이자율이 되게 이제 막 싸우게 돼요 은행들끼리 예를 들어서 저스틴 씨가 집을 사고 싶은데 벤커메이카에서는 4.5%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웨스파거에서 똑같은 융자거든요 네 웨스파거에서 야 나는 그거 팬이 미한테 바로 팔 거야 그러니까 내가 4.25% 해줄게 네 그러면은 또 저스틴 씨가 벤커메이카 가겠어요? 웨스파거 가겠지? 당연하죠 이런 은행들이 전부 이제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은행들한테 다 이게 풀려버린 거야 이제 어떤 그러니까 넌 QM론 뭐 스테이드 인컴 묻지마 융자 같은 경우에는 몇몇 융자 회사들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은 거고 근데 퀄리파이 몰게지 그러니까 팬이매가 사는 융자 같은 경우는 모든 융자 회사들이 전부 경쟁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점점 싸지고 좋아지고 더 빨라지고 그런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팬이매하고 프레디맥이 2023년부터 거의 110만 불에 대한 융자까지 사겠다고 했으면 그거는 뭐 집 가격 상승을 더 유발하게 돼요 그렇죠 120만 불까지는 뭐 그냥 이제 당연히 구매하게 된 네 그런 형세가 나오는 거예요 LA하고 오렌지 카운티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거 제목만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아까 몰랐죠 설명해 주니까 그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갈지 그래도 다운페이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것도 일단 논이 나오니까 참 대단하네요 또 이거 이거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이거 봤어요? 제롬 파월 제롬 파월이 페드에서 이자율을 올리는 거를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거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 발표 오늘 한 건데 오늘 저기 뭐야 스탁 봤어요? 오른 거 봤습니다 스탁 오른 거 봤어요? 전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10%씩 떠올라고 써? 안 가는 것들 10%씩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제롬 파월 이 사람이 솔직히 미국 스탁을 지금 조종한 거잖아요 말 한마디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이자율 올라가는 게 속도가 낮아진다 얘기는 하락세가 둔화가 되는 거예요 하락세가 둔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최저점을 찍게 최저점이에요 최저점이에요 최저점인 거야 벌써 스탁의 가격을 보게 되면 투자자의 벌써 마음가짐이 보이는 거거든요 스탁은 솔직히 어떤 뭐랄까 근거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다 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그게 투자자들의 믿음이야 그 숫자는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 가격 하락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서 스탁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어 이제 좀 더 밝은 미래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점점 가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바닥친 거지 근데 물론 이제 바닥 우리가 이제 가격 하락하고 있다가 이제 둔화가 되는 거니까 지금이 바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바닥 앞으로 한 달 두 달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정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발목이다 어쨌든 저점인 거죠 발목이라는 얘기 발목 무릎도 아니야 이제 발목이야 발바닥 찍으려고 하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발바닥인 걸 아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죠 이미 상승선이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래도 현재 그때부터 또 치열하게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1년 전에 부동산 살 때 기억나요? 물건 내놓지도 않았는데 에이전트들이 무릎 꿇고 와가지고 물건 사게 해달라고 써요 그게 불과 1년 전이에요 우린 시장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물건이 팔렸어요 2주 동안 마켓 나와 있으면 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그 시즌이 다시 온다는 거야 이제 지금 다들 지난 한 6개월 동안 까먹고 계셨었던 거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6개월 지나면 또 까먹는 거야 기억나요? 기억나죠 하다못해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가 언제냐면 난 이렇게 생각해 2020년 5월 2020년 5월 다들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코로나 정점 찍었을 때 LA에서는 뭐야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마켓 가는 거 아니면 집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 밖으로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5시만 되면 차가 없었어요 밖에 그리고 나 사무실에서 LA까지 가는데 15분 걸리는 거야 그리고 집을 8채를 보고 쇼잉 스케줄이 나와가지고 한 7채를 보러 가는데 시간보다 다 빨리 도착을 해 LA에서 LA 한복판에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하루에 집 10채를 봐도 다 보고 올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 집 10채 보라고 해봐 못 보죠 못 봐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예요 근데 다들 기억 못해 2년 전 기억나요? 마스크 마스크 언제 써봤어? 기억도 안 나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금방 잊어버린다고 지금 이거 이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시 오려면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최종점 지금 찍는 거야 이제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올겨울이 마지막이더라고 내가 봤을 때 올겨울 마지막이야 올겨울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 가격 후회하실 거야 물론 10년 후에도 가격이 하락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락세는 지금 하락세보다 높을 거고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앞으로 평생 가도 볼 수 없는 가격이 나올 거다 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뉴스예요 제롬 파울 시그널 Fed prepare to slow rate rise 이자를 올라가는 거를 속도를 낮추겠다 이거는 정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점 아시겠죠? 이해돼요? 네 주위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더 내려간대 더 내려간 거 기다려 보다가 한번 후회하는 거죠 초조하네요 초조해 안 초조하게 해줄게 오케이 뒤부 됐습니다 이거예요 퍼펙트 스톰 결국에는 투자라는 건데 자 봐요 퍼펙트 스톰 지금 물건 현황 말씀드릴게요 지금 베가스에 저희가 5만 부씩 투자 받아서 물건 구매하고 있는 현황이에요 지금 현재 6540 버버드 공사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베가스 가서 에어비앤비 세련된 거 확인하고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에어비앤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구매가가 구매가가 31만 불 아니었나 30만이라고 아마 저기 컴스탈까지 합치면 31만이었을 거예요 31만 그리고 공사비 8만 예상 판매가는 54만인데 예상 판매가는 언제 예상 판매가예요 저희 원가에서 10만 불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현재 시가는 아니야 그렇죠 민 과장 똑바로 안 써와 이거는 2년 후에 예상 판매가 현재 시가는 한 45 정도 해요 공사 기간은 한 달 넘었지 않나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밖에 안 걸렸어요 엄청 빨리 끝났어요 수영장 했고요 뒤에 미니 골프장까지 만들었어요 9홀 그래서 예상 투입 비용은 약 14만 불 내가 여기는 조금 벌고드는 10원 케이스라서 나 원래 벌고드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내가 혼자 Airbnb 돌리려고 했어 그런데 그런데 푸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달 수익 예상이 어떻게 돼요 숏텀으로 돌렸을 때는 하루에 230에서 270불 월 수익은 4600불에서 5400불 만약에 미텀으로 가겠다 미텀이라는 얘기는 한 달 잡았어요 30일씩 렌트하는 거죠 한 달에 한 4000에서 4500불 정도 렌트 월 수익은 공실률 한 열흘 정도 해가지고 20일 그렇죠 230불이 4600불이면 20일밖에 안 되니까 열흘 공실률 잡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당한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 봐요 미텀으로 한 달에 4000불 받는다 한 달에 4000불 받을 수 있는 거 LA에 사려고 하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한 달에 4000불 받는 렌트 면 집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원 밀리언은 최소 그렇지 집 가격이 100만불은 돼야지 한 달에 4000불 받아요 근데 베가스에서는 40만도 안 돼요 오히려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을 팔아서 거기에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베가스에 있는 집 두 채나 세 채를 사는 거지 훨씬 낫네요 수익성이 뭐 몇 배야 두 배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5 캘모마일 드라이브 헨더슨 이거는 공사 시작했어요 구매 끝났고 이 집이 오늘 비디오 나간 집이죠 네 수영장 물은 바꾸셔야 돼요 그 집을 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수영장 물은 바꾸셔야 돼요 수영장 물? 내가 수영장 물을 내가 안 바꾸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약품으로? 약품도 돼요 네 근데 그 정도가 상태 보시면 아니 그냥 초록색이야 초록색이 뭔지 알아요? 알게야 알게 이끼 그거 클로아크스 타고 산 타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필터 한 번만 바꿔주면 돼 다 없어져 살아있는 생물이야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데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내가 물을 안 바꾸려고 했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물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냥 클로락스 뿌려가지고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사이에 그 핸들슨 3에서 나와가지고 티켓 주고 갔어 아 수영장에 초록색이라고 누가 찔렀나 봐 그렇겠죠 거긴 뒤에서 구매 바로 전날 가보니까 물이 없어졌어 시청회사 갖고 왔어요? 아니 전 주인이 물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 이것도 봐라 그러면은 물 뺀 건 또 좋아 그럼 물을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 채워 넣으려면 그것도 한 5,600불 들 거거든 물값만 그렇죠 내가 저기 베가스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빨리 당장 가가지고 오늘 저녁이라도 물 틀어놔 왜냐면 그거 수돗물로 그 수영장 물 채우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안 해봐서 하루 왠종일 걸려 아우 그럼 물값이 얼마겠어 베가스 물값은 훨씬 여기보다 높은가요? 비슷한데 비슷하긴 해요 티어가 있죠 티어 무슨 얘기냐면 요만큼 썼을 때 가격하고 이만큼 썼을 때 가격이 엄청 많네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어느 구간을 지나가면서부터는 더 받지 근데 사기 전에요 약속했을 때 만약에 물이 있는 상태로 결계했었으면 오히려 크레딧 받고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날이었다니까요 완전 마지막 날이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빨리 물 채워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직원이 갔어 수도 끊어놨는데요? 아 야 나이스 짠 전기도 안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 유틸리티 회사 전화해가지고 지금 틀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채웠고 그거 또 물을 한 번 빼버리게 되면은 그 저기 또 액시드 와시를 또 한 번 해줘야 돼요 또 그렇죠 한번 뺀 김에 한번 다듬고 다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캐몬마이 같은 경우는 38만 7천원을 구매했고 공사비는 3만 5천 정도 그리고 예상 판매가는 언제 예상 판매가에요? 똑같이 10만 불 올랐을 때 확실해? 그럼요 아 근데 저거는 지금 현재 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도표현황을 잘못 가져온 거겠죠? 아 죄송합니다 저기 아이패드로 한 대 떼어 이거 지금 현재 시가야 현재 60만 불에 팔 수 있어 이거 나중에 팔 게 아니라 그리고 생각을 해봐 38만 7천에 공사비 3만 5천에 쓰게 되면은 뭐 원가가 뭐 한 45만이나 될 건데 55만이면 팔아도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팔아도 10만 불이 남아요 잘 산 거야 이거는 엘서 엘서코트 이거 같은 경우는 구매가가 31만 그리고 공사비는 아 잠깐만 엘서하기 전에 캠와일 캠와일 예상 렌트비는 여기는 숏텀은 안 돼요 그래서 미텀으로 갈 건데 이건 4천 5백불에서 5천 3백불 예상 한 달에 그리고 엘서코트는 구매가가 31만 공사비 한 7만 정도 여기는 그 상태가 썩음 썩음 해요 그리고 예상 판매가는 57만 4천 이게 이제 원가가 이제 47만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는 아니야 57만이 여기도 현재 시가는 한 40 중반이에요 네 그리고 엘서하고 버퍼드가 가까워요 제가 베가스를 잘 지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숏텀이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아 숏텀이 왜 안 되냐면은 그 저기 HOA가 있어가지고 아 거기에 HOA 있어요 그 캐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HOA가 있어요 아 그래서 HOA 있는 데서는 보통 숏텀 못하게 맞거든요 그렇죠 까다롭죠 아 그래도 봐봐 지금 원가가 40만 불 조금 넘잖아요 네 근데 얼마야? 미텀 해도 4500이거든 아까 얘기했죠 4500 받으려면은 시가가 얼마야 돼 LA면? 100만 불 100만 넘어야 돼 한 110만 120만 불 해야지 4500을 받아요 근데 베가스에서는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샀으니 이거 수익성 10% 넘어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께 4952 엘사코드 이거는 지금 구매가가 31만 에스크로 중이고 이거 언제 끝나요? 12월 중순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12월 12월 중순 초 아니면 중순 둘 중 하나 초 6일인가 15일 둘 중 하나거든요 이것도 아마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끝나요 그럼 구매가 구매가가 31만 공사비 한 7만 정도 이거는 이미 수영장이 있는데 벌써 수영장이 말라 비틀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수영장 공사만 한 15,000불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집 안에 내부 공사하고 그래서 예상 판매가는 57만 4천 예상 투입 비용은 한 8만 불 그리고 엘서 같은 경우는 버루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230불에서 270불 받고 월수익은 약 4,600에서 5,400 정도 미텀 돌리게 되면 4,000에서 4,500 와 그러면요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혹시 이거 답이 길어지면 나중에 하면 되는데 텐더리몬 익스체인지 중에 캘리포니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거를 여기서 타주로 살 수는 있나요? 펜터리원은 IRS 코드예요 IRS 코드예요? 응 IRS는 스테이틱에서요? 페데러 페데러이지 아 그러면 충분하네요 네 근데 그건 아 근데 캘리포니아 집을 사다 보면 캘리포니아 집이 더 비싸니까 오히려 더 싼 집을 못 사겠네요 그걸로서는요? 여러 채 사도 돼 한꺼번에요? 아 근데 그 한꺼번에를 기간된 안에만 다 사면 된다는 거네요 180일 이내에 예를 들어서 100만불짜리 하나를 팔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 30만불짜리를 4개를 사면 된거지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180일 이내에 4채를 살려 쉽지는 않으니까 쉽지는 않죠 할 수는 있네요 그러면 할 수는 있죠 페데러니까 저 솔직히 이거 지금 네바다 지금 4건 솔직히 6건 구매하고 있는데 네 그거 지금 거의 우리 시작한지 얼마 됐어요? 한 달 좀 넘었죠? 네 한 달 총 얼마 다운패먼트 시켰어요? 다운패먼트는 10%에서 15% 사이 오우 좋네요 총 이거 지금 5채 구매 목표가 50만불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다 공사비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LA에 있는 거 100만불짜리 뭐 예를 들어서 50만불짜리 용자에 썼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4채 산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50만불 가지고 이걸 충분히 사고 남는거지 텐터리원을 할 수가 있는거죠 알겠습니다 오우 이게 딱 100만불이네 보니까 구매가가 30, 38만 7천 31만 13만불이니까 이것만 해도 딱 100만불이잖아 지금 요 4채가 그 가격만 봐도 4채가 100만불이야 그것도 4천씩 상상이 안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이거 개인적으로 좋아해 3930 사우트 유니버시티 리사니어 드라이브 나스웨어 이거 구매가가 아 아 저번에 구매가가 얼마? 130 130? 13만 13만이에요 13만 불 저번에 말했던 콘도 저기 멀리서 보니까 130만불을 보이지 아 저는 130만 뭔가 좀 더 큰 건 줄 알았는데 13만 13만 불 혹시 그게 그 펜트하우스 그거였나요? 네 아 10층짜리 건물에 10층에 있는 그 콘도에요 펜트하우스고 발코니도 있어 이 건물에서 발코니에 있는 그 건물들은 유닛들은 10층에 있는 것밖에 없거든 펜트하우스 그리고 이게 판매하는 사람은 투배드 투배드로 알고 파는데 우리는 기록조사 보니까 트리배드 투배드 했어요 음 네 그래서 벽 하나만 더 치면 돼요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 리빙룸을 쓰고 있는데 거기 클라지시 있더라고 왜 있겠어 거기가 배드룸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13만 불에 구매하는 콘도에요 트리배드 투배드 1500스쿨핏 이게 UNLB 대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스트립 MGM 에서 한 두 블럭 세 블럭 그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좋고 수영장도 있고 여기 짐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도 올 수 있고 또 여행객들도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숏텀이 안 돼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괜찮지 근데 이제 베가스는 보통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밀터미로도 에어비앤비가 괜찮은지 저거는 학생 그거니까 학생으로도 쓸 수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1년씩 렌트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좋은 게 뭐냐면 여름 학기에는 없어 아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벼 그러면서 렌트빈 내놓고 가요 그게 장점이에요 USC 구매가가 13만불 공사비 3만불 예상 판매가 예상 판매가 지금 현재 28만불이야 여기가 현재 3년후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구매하는데 거의 한 40만불 정도 들거에요 한 채 더 찾고 있고 그래서 유니버리스 시스템을 보게 되면 예상 렌트비가 미터면 했을 때 한 달에 3,500이야 저거보다 더 비쌀 것 같긴 해요 주변이 좋아서 예상이 상상이 돼요? 13에 13만불에 3,500이야 13만불에 3,500 나 이런 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3만불에 3,500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500 받으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얼마짜리 사야 돼? 60, 70 60, 70짜리 사야 돼 와 근데 얼마 샀어요? 13만 13만불에 산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거 솔직히 중산층이신 분들 이거 이렇게 딱 드리면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두 분한테 13만불짜리 이거 사 살 수 있어? 일단 넘부터 봐야죠 근데 되게 힘들죠 혼자 하긴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야 차라리 30만불짜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아니죠 13만불짜리 같으면 되나? 생각은 한번 해볼 거 아니야 생각만 해보고요 생각만 해보고 못하는 거지 그렇죠? LA 있겠다 여기까지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지금 가서 공사할 거야 그걸 하다못해 페인트하고 바닥 가는 건 누가 할 거며 그거 관리는 누가 할 거며 까마득하죠 그렇죠 돈이 있다고 해도 힘들어 네 돈이 모자란 것도 문제겠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힘들어 LA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관리가 안 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관리가 안 될 판인데 지금 나스베가스에 13만불이 아니라 13,000불이라도 솔직히 이 콘도를 예를 들어서 13,000불이라고 했어 그래도 사겠어? 그러면 자리가 좋아서 에어비앤비 업체를 내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MLS에 13,000불짜리 콘도 떴다 그러면 사겠냐고 웬만한 컴스를 잘하지 않으면 겁나요 일단 의심부터 하죠 그렇죠 그냥 보지 않으니까 13,000불이라도 못 사 13,000불이라도 못 사 중산층이시고 여기 베가스에 사는 사람 아니면 베가스에 살아도 힘들어 그나마 주민은 알지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베가스에 살면 주민이니까 아니니까 살 수 있겠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롱비치에 20만불짜리 콘도 나왔어 사겠어? 롱비치요? 응 20이면 괜찮지 않나요? 콘도요? 응 콘도에 20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사겠냐고 지금 돈이 안 돼서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10만불짜리면 사겠어요? 10만불이면 해야죠 해야죠 하고 살 겁니다 하고는 다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게 베가스고 13만불짜리니까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지만 코앞에 갖다 놔줘 볼게요 코앞에 갖다 놔줘도 못 사요 맞아요 10만불이 또 작은 돈이 10만불이어도 10만불짜리 콘도여도 지금 코앞에 당장 건네주셨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네 맞네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건 맞아요 그건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이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돈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걸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네 그렇죠? 공산 누가 할 거면 공산 카운스트로 레니멘트 누가 할 거면 네 또 테넌트 관리 어떻게 할 거면 에어비앤비 누가 할 거면 에어비앤비 안 한다고 해도 광고 누가 할 거면 뭐 에이전트 맡기면 돼? 에이전트 정말로 나만큼 내 신경 써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우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또 많이 가져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의 물건을 정말로 공동 투자에서 내가 편한 금액만큼 집어넣고 다른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해 줄 수 있다 구매해 줄 수 있다 공사해 주고 사후 대책 판매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투자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 부동산을 100% 내가 가지고 있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부동산은 혼자 갖고 있는 것도 매력이 있긴 한데 그 위스크며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의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목표는 뭐냐면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내 자산이 자라는 거니까 내가 월급 벌어서 그 자산 잘하는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의 종류를 한번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퍼펙트 스톤 같이 공동 투자할 수 있고 내 자산이 자라는 걸 같이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knowledge라든지 또 자산이라든지 이게 조금 덜 필요하더라도 묻어 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특별 세미나다 민과장 얘기 한번 하세요 저희가 이제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저희 회사 이제 클래스룸에서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500불로 부동산 주인 대기고요 소액으로도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펀딩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한 이제 특별 세미나죠 네 이거 문의 전화번호는 누구 거예요? 저건 이제 저희 회사 핸드폰 아 세일즈 팀 네 오케이 그래서 두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점심 안 들어요 점심 왜 안 주는지 알아요? 왜요? 반대는 줬어 아 그래요? 왜 안 줘요? 왜 안 주냐고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가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졸다가 음식 싸가지고 가 별별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물하고 커피 같은 것만 들이지 어떤 분들은 내가 전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놨었다 그랬더니 과자만 한 아 저거 했었구나 포도스 치즈케이크 네 갖다 놓고 했었는데 어떤 분은 그 7개만 먹고 뒤에서 졸더니 가시더라고 7개 드셨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나누기로 그래서 500불로 부동산 주인 대기 내가 이 500불로 부동산 주인 대기의 타겟이 누굴 것 같아요? 젊은 층 젊은 층이죠 젊은 층 그렇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돼요 지금까지 투자 못하신 분들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RA나 401k 펜션 가지고 계신 걸로도 투자할 수가 있으세요 사실 500불이면 뭔가 확신이 없어도 맛보기 하기도 좀 괜찮습니다 500불 넣으면 몇십불 받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처음 한 100분한테는 또 그 값어치를 조금 더 드릴까? 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500불 넣으면 아니 저기 뭐야 처음 사인업 하신 분들한테 10불짜리 그냥 무료로 드리기 뭐 이런 거 그냥 사인업만 하면 굳이 돈을 안 넣어도 10불 넣으면 뭐 얼마 받았겠어? 뭐 1분 50? 그래도 뭐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오히려 저도 그것도 좋은 게요 제가 관심 없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은 스탁 종류는 약간 관심만 나중에 가지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사나요 근데 10불에 있으면 관심 보죠 그렇죠 눈이 가 눈이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관심이 생겨 하다못해 뭐 한 달에 5불이 들어오고 1불에 들어오고 간에 그거가 이제 들어오는 거가 이제 보면은 아 여기다 넣었을 때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마케팅 차원에서 사인업 한 1,100명?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광고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담수 토요일이에요 맞죠 다담수 토요일 맞지 맞아요 다담수 토요일이야 17일 그렇죠 다담수 토요일이네 벌써 얼마 안 남았네 맞아요 저희 본사 2층 클래스룸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몇 분 오시는지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록해뒀다가 자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 점 그리고 저희가 특별 세미나에서는 500불로 부동산 주인 대기 그래서 우선 시리즈를 두 개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는 베가스 쪽 시리즈 그래서 조금 롱텀 한 3년짜리 프로젝트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리즈는 LA 쪽 시리즈를 하나 하려고 해요 LA 쪽 시리즈는 뭐 할 건지 알아요? 일단 집은 아니겠네요 플립? 집은 아니겠네요 싱글 패밀리로요? 싱글 패밀리 오 알고 싶은데요 네 궁금하죠 LA 쪽은 베가스처럼 갖고 있으면서 렌털용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플리핑 쪽으로 플리핑 쪽으로요? 네 베가스하고 달리 LA 쪽은 갖고 있으면 까지거든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돼 그 대신 LA 쪽에서는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플리핑을 그 500만불을 모아서 집을 한 1500만불짜리를 굴릴 수 있으니까 한 15채에서 20채 정도 한꺼번에 굴리는 그런 시리즈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500불로 투자해서 500만불 만든 다음에 그걸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20개를 한다 그 20개에서 나오는 수익을 매년 이렇게 배당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그럼 그건 기간이 1년 정도? 1년 정도 물론 이제 1년 만에 다 안 팔린 것도 있을 거고 또 2년 걸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89498949를 계속할 수 있는 500만불짜리 린스앤리피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89 수익내고 89수익내고 89수익내면서 1년 처음 시작한 것부터 1년이 됐을 때 투자하신 분한테 옵션을 드리는 거예요 빠지든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든지 근데 그 1년 됐을 때 1년 동안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배분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질 수도 있고 원금 받고 안전하네요 안전하네요 이 방식을 내가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를 끼워넣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플리핑을 했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내 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건 잘 될 수 있고 어떤 건 못 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 채를 하니까 평균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평균 잡으면 수익 남아 진짜 안전하죠 네 그러니까 한 채에다가 내 재산을 몰빵을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채 30채를 해서 거기에서 평균을 내게 되면 보통 한 20% 정도는 남아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플립 하나 잘 됐을 때만큼 많이 벌지는 못해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안 됐을 때 안 남는 거는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그 대신 하드머니 이자율 보다는 높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드머니하고 플리핑의 중간성도 끼는 이걸 영어로 이제 트위너라고 그러죠 트위너 비트윈 비트윈 껴있는 트위너라고 트위너 트위너 그래서 플리핑만큼 리스크는 적대 플리핑보다는 리스크는 적대 하드머니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높고 대신 수익성도 마찬가지로 플리핑보다는 플리핑이 잘 됐을 때보다는 낮고 안 됐을 때보다는 높고 하드머니보다는 높고 이거를 이제 트위너 하나 이제 발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플리핑하는 데 있어서 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점차적으로 또 발생을 하려고 하는 거는 LA 쪽에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들이 이제 여건들이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거를 또 이런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은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그 특별 세미나 안내와 또 라스웨어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죽어서 죽도록 열심히 일해도 자산 불련한 속도 쫓아갈 수 없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편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뵙겠습니다